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금일은 9월 2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27분입니다.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 KPM테크입니다. 종목 코드번호는 042040입니다. 자 KPM테크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심풍제약의 이 구간이랑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두종이 나올지 이런 심풍제약을 따라갈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할 필요는 있다. 여기서 좀 차익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은 우선은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낫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차익실현으로 보이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다. 본격적인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후 좀 여기에서 여기서 지지구간을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을 보이면 우선 현금 확보를 하시고 차익실현 매물을 보이면서 지지구간을 확인하면서 이제 매수에 또 나서면은 이후에 또 전략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들 말씀드려왔습니다. 지지구간을 확인하면서 돌파를 할지 그런 돌파를 할지라는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렇게 상층하는 흐름. 1차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와줬는데 지지구간은 이제 또 어디서 확보를 지지구간을 이전에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매수는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도 무섭다. 매수를 하기에는 재돈 가지고 매수하기는 무섭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내일 나올지 그리고 내일 뭘 나올지 거래정지가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신풍제약도 전율영상에서 신풍제약을 좀 따라갈지 그런 부분에서 고점을 어디서 형성을 하는지 그런 부분은 지금은 알 수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고점을 형성하면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면 매도를 준비를 하자. 라는 부분. 현금 확보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두자.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 그 다음은 이제 지지구간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KPM테크가 신풍제약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죠. 자 이제 여기서 중가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서 반등이 어디냐 지지구간이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지구간이 어디냐를 좀 따져보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고점이 이제 확인도 됐고 조점도 확인이 됐잖아요. 자 절반의 절반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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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절반. 자 절반과 절반이 한 지금 여기서 절반. 절반이 좀 되겠네요. 절반. 자 고점과 절반에서 또 절반. 절반. 자 이 구간에서 일단 확인을 해보면은 자 전략적으로는 위치가 여기 됩니다. 자 상가가 지금 절반이 이 위치에 왔어요. 여기서 또 이탈해버리면 신풍제약은 여기서 하루도 이탈했죠. 그러면은 절반의 절반. 한 이 부근에서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3천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고 지지구간을 좀 보여줄 때 그때 매수를 좀 해보면은 다음에 추후에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줄 때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줄 때 그때 이런 차익실한 매물이 좀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기서 지금 매도를 하지 못하고 안절보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겠죠. 근데 보면은 거래량이 좀 많았으니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현금 확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물론 팔지 못하신 분들 저는 영상을 좀 건너뛴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여기서 무리한 비중이 비중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린 비중으로 치면 100% 그게 아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동안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자. 그렇지만은 항상 떨어진다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이 나오면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들 차익실한은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자 올인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무조건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추후에 주가가 다시 바로 올라가는 수밖에 뭐 탈출하는 방법이 없겠죠. 자 여기서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3500원 부근과 3000원 부근에서의 지지구간 지지구간에 나와주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서 좀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도 좀 확인하면서 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여기 현 부근 3500원에서 3000원 부근에서의 지지구간을 좀 확보를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좀 제한시킨다면은 2차 파동 이게 1차 파동이 한 번 나오고 2차 파동이 한 번 나오고 그리고 3차 파동에서 3차 파동에서 여기서 뭐 거꾸로 질지 탈출 기회를 한 번 줄 수는 있습니다. 2차 파동이 나오는 걸 기다려보면서 이 구간에서의 전략적인 위치를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죠. 노려보실 필요는 있겠죠. 자 이 구간에서는 심풍지약을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1차 파동 1차 강세 나오고 자 여기서 이 부분까지 이 심풍지약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은 어 고점 고점이 이 부분에서 저점 여기서 절반에 절반까지는 떨어졌습니다. 자 절반 아 절반이 여기네요. 절반에 절반에 절반 자 절반에 절반 그래서 절반 그래서 절반 그리고 절반에 절반에 절반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구간 어디 다 나오잖아요. 여기 여기 다 나오잖아요. 지구간 그죠? 지구간 다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에서 이탈할을 보이면은 또 하단 구간 여기서 지구간 저가배로서 좀 들어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여기서 돌파를 하면은 또 강세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지구간 저항구간의 전략적인 포인트에서 흐름을 살펴보면서 대응이 나갈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의 고점도 심풍지약도 여기서 왔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심풍지약을 좀 따라가는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우리 주가가 지지구간에 또 이제 KPM테크가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으니 이제 KPM테크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조금 지지구간이 어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반에 절반 절반에 절반 절반에 절반에 절반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KPM테크가 지구간을 여기서 형성하는 저가 면수가 3000원에서 나와주는지 3500원에서 나와주는지 어디에서 지지가 되는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초보자분들이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이거 보기 유용한 유용한 방식이에요. 이게 지구간에 형성을 하고 저항구간과 지지구간에 형성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캔들 박스권에서 고점이 확인이 됐어요. 저점도 확인이 됐죠. 자 이제 지지구간이 어딘지를 보면서 여기서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추후에 상승을 한번 노려보면서 단기적인 시세차익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자 제가 언제 주가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단타하시라는 건가요? 단타하시라는 건가요?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을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이 단타 종목인지 중장기 종목인지 판단하시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급등하고 급락하는 급등을 한다면 급락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요. 단타는 빨리 빠져나와야 될 때 빠져나와야 되니까 이게 종목이 급등 변동성이 크면 단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중장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중장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성장성 성장성이 실적에 반영되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테마적이고 이슈 이슈와 테마적인 그런 종목일 뿐이죠. 사실 휴머니젠 휴머니젠에 투자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사실 지분은 1.1% 가지고 있다고 한가요? 투머니젠에 이런 부분들의 이슈 이제 코로나 코로나 관련주라도 얘기를 해볼게요. 코로나 백신이 지금 개발이 됐습니까?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 개발이 될 경우를 가정을 하고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거는 좀 테마적인 움직임이다. 테마적인 기업이다. 그거는 빨리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셔야죠. 단타하시라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개인적인 투자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단타 기업이냐 중장기 기업이냐 그런 부분에서의 판단은 하실 줄 아셔야겠죠. 그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제영상을 보시는 거라면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게 차의 실험 매물 고점이 확인이 되는 순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 즉각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지시 구간이 어디에 형성되느냐 3,000원이냐 3,500원이냐 아니면 더 하락을 해서 2,000원이냐 2,000원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이 전부 소멸되면서 완전히 끝나는 움직임으로 보이는 게 2,000원 부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500원 2,000원 부근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3,000원과 3,500원 적어도 4,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면 나이스한 거고 3,500원과 3,000원 부근에서의 지지 구간을 좀 확인해 보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전에 신풍제약과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신풍제약을 예를 들면서 신풍제약도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다 뭐 거래정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래정지를 한다고 이 기업이 계속 안 올라갑니까? 거래정지를 한다고 이 기업이 무조건 떨어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정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래정지를 뭐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거래정지는 그냥 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일 공휴일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고점이 어딘지 확인이 됐어요. 이제 고점이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지지구간이 어딘지 확인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 박스 지지구간이 어딘지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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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지지구간이 어디에 형성하는지를 보고 매수를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타이밍 타점을 잡아서 이제 타점을 잡아야 된다. 타겟 타점을 잡아가지고 전략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우리는 수익을 주식을 매매를 하면서 우리 투자가 아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접근하시면 안되겠죠. 투자를 하신다 하시면 기업성을 보고 기업성을 보고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비중을 확보를 하고 이 기업의 산업에 이 기업의 영위를 하는 그런 산업 그리고 업종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지 투자를 하시는 거지 우리는 이 기업을 본다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수익을 내겠다. 그 말은 매매를 하겠다. 매매를 하겠다라고 되는 겁니다. 이 기업 자체를 봤을 때는 신풍지향 역시 마찬가지고 KPM테크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 자체를 봤을 때는 매매에서 수익을 내겠다. 그런 목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기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지지구간에서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타점을 잡아서 우리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이런 기술적인 전략이다.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다. 대응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자 우선은 KPM테크 오늘 하한가가 나왔다고 현금 확보를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이후에 지지구간을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현금 확보 고점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가나 저가 시가나 종가 이런 부분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차익실현하는 게 좋다. 라는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도 이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돌파할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여기서도 이탈하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단을 지켜보자. 라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만약에 정가를 이탈하거나 종가를 이탈하는 부르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계속 적절하다. 라는 의견을 계속 드려왔었죠. 제 말에 의해서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렸던 제가 올라갈 거다. 내일은 올라갈 겁니다. 내일은 떨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은가를 맞아가지고 차이시란 매물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지구간을 어디서 지지구간이 형성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료로 종목 추천을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하단에 AP투자연구소라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중앙에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래시는 이거 보이시죠. 여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리딩해드리는 내역들이 쭉 게시판들이 다 보입니다. 오늘 게시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게시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장전에는 미국 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7시 40분이죠.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향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브리핑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9시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자 톱텍 현재가 2만 400원 기준에 매수하라고 의견을 드렸고 자 1차 목표가는 2만 1000원 손절가는 19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1분에 아비코 존자를 현재가 6050원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를 6230원 손절가를 58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에도 종목 추천 드리면서 2770원 잡아 드렸고 1차 목표가를 2850원과 손절가를 26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장 시작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게 말씀드리면서 화신 종목 추천드린 화신이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라는 부분과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수급도 다 체크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익률은 6.85% 정도 수익이 낮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수익이 자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이라고 자 보유 중인 종목은 톱텍과 아비크 전자다 목표가 매수과 매수과 혼조가 잘 지켜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리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되시면 또 여기서 화신 추천드려 화신 종목이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아비코 전자도 1차 목표가 달성 했다 라는 부분도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천드려 대비 상품 정도 수익 축하드린다 라는 내역도 보이시죠 이제는 또 한종목정도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고 톱택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종목들 리딩을 드려서 수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종목들 추천받으셔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 더 알찬 정보들과 도움되는 내용들도 도움되는 내용들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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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